3월 16일 규모 7.4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 강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지진 전조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 발생 시에 보여진 발광 현상 등에 대하여 인공지진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할 마다 다양한 지진 전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작년 말 제주도 규모 4.9강진 발생 전에 지진운이 출현하였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진 전조 현상에는 지면에 갑작스런 용기, 암석의 전기 전두율의 변화, 방사성 동위원 소양의 변화, 지진파의 속도 변화 같은 물리적 변화의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요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기상 전조 현상으로는 하늘이나 구름의 색과 모양이 이상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3월 10일 저녁 11시 12분에 발생한 규모 4.0의 일본 관동지역 이바라키연 내른남부 지진에 대하여 두더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월 10일에 이바라키연에서 지진 발생 전에 집 정원에 두더지 구멍이 많아진 지 며칠 후에 이바라키연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지난번 이바라키연의 지진 전에는 두더지의 시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식물의 변화 양상에서도 지진의 전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니모사 잎모양이 변화하거나 식물이 때 이르게 개화하는 경우, 맥이나 뱅장어, 쥐나 악어 등의 동물이 지진 발생 전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관찰하면 지진 여부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과학자들은 이미 예로부터 지진 전조 현상에 대한 다양한 동물들의 행동들을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그리스의 도시인 헬리코스에서 대지진이 발생하기 5일 전에 족제비와 두더지, 지내와 바늘 두더지가 자신의 거주지인 구멍을 떠나 도망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학계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다가 20세기 초부터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중국에서 7.3의 강진이 일어났음에도 단 한 명의 부상자조차 발생하지 않은 데에는 곤충들이 지진을 미리 감지하고 이동하는 모습을 관측하고 미리 지진에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페루 규모 7.0 강진 발생 전에 페루 야나차가 국립공원에서 동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진 발생 24시간 전에 피난 가는 동물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27년 9월 크리미아에서 지진이 시작되기 12시간 전에 갑자기 소들은 먹이를 먹기를 거부하고 올부짖기 시작했으며 말들은 가죽끈을 찢기 시작했으며 고양이와 개는 주인에게 웅크리고서 올부짖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이 현상이 모두 지진의 전조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고 모든 지진에 대해 전조현상이 드러나는 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의 지진에 대한 감지능력을 믿는다면 본인이 키우는 외환 동물들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면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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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